자 그럼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네스님의 종목으로 이어가도록 할게요. 하나솔루션 진단하겠습니다. 매수가는 4만 6,700원이고요. 비중은 10% 담고 계시네요. 김영일 전문가님 언제까지 가져가야 하나요? 부탁드립니다. 라는 질문과 함께 올려주셨습니다. 하나솔루션이야 워낙에 최근 시장에 강한 종목이고 시청자님께서는 최근에 이 박스권 하단에서 잘 잡으시긴 한 것 같거든요. 과연 이 종목이 이 박스권을 뚫고 더 올라가실 수 있을지 우리 목표가라든지 앞으로 전망 어디까지 잡을까요? 일단 최근에 또 굉장히 좋은 매매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. 이제 박스권을 좀 형성을 하다 보니까 저점에서 또 잡게 되면 쉽게 쉽게 또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었는데 굉장히 저점 공간에서 잘 잡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이 하나솔루션을 필두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태양광 쪽에는 또 좋은 이야기들이 워낙에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. 이제 대표적으로 IRA 법안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IRA 법안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가장 대표적인 게 전기차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또 태양광도 있습니다. 태양광 시장이 또 가장 선도하고 있는 그런 국가가 또 중국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중국에 대해서 또 견제하기 위해서 이 태양광 밸류체인을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또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때문에 미국에서 이렇게 태양광 밸류체인을 만들어 나간다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태양광 기업들도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. 이러한 이제 기대감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어떤 이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 모멘텀도 충분히 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이 최근에 이제 워낙에 화학 업황이 좋지가 않잖아요.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제 유기화학 업종이 가장 최악인 건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엔 무기화학 쪽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습니다. 때문에 실적도 잘 나오면서 중장기적인 모멘텀 또한 어느 정도는 잘 갖춰져 있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조금 더 이제 주가를 바라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봐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친환경 쪽이 나쁘지가 않았었죠. 이제 뭐 태양광, 뭐 풍력, 뭐 태양광, 풍력 그 다음에 이제 수소까지 이제 친환경 쪽에 대한 어떤 모멘텀들이 충분히 좀 살아났다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태양광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조금은 떨어졌었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태양광이 이제 국내에서 원래는 훨씬 비중이 좀 높았었는데 여기서 풍력 비중을 좀 훨씬 끌어올린다라고 정부에서 이야기를 했어요. 그러면서 이제 이 풍력 비중이 좀 높아질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워낙에 또 이 풍력 관련된 기업들이 유럽 쪽으로 해서 이제 발주량이 굉장히 좀 많이 높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앞으로의 이러한 실적 성장성 때문에 최근에 뭐 CS민드나 추가적으로 CS베어링 이러한 풍력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상승을 보였었죠. 그런데 하나솔루션은 이렇게 이 친환경 쪽에 관심을 받는 데 반해서는 그렇게 큰 상승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수소 쪽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뭐 수소 정책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사우디에서 수소 또 투자하겠다 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말 많이 상승이 나왔는데 태양광 쪽은 아직까지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한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제 수급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제 뚫어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현재 약 5만 3천 원 정도 구간이 될 것 같아요. 이 구간에 이제 마찬가지로 좀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죠. 이전에 이 구간 그 다음에 최근에 이 구간까지 해서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이 구간을 뚫어주려고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계속 또 윗고리를 그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좀 힘이 필요하다라는 뜻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의 이러한 이제 수급만 좀 유지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이 5만 3천 원 구간을 뚫어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저라면 5만 3천 원을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하나솔루션 같은 이러한 태양광 기업들은 굉장히 좀 중장기적인 어떤 모멘텀이 있기는 하지만 분명하게 한 차례 또 차익실현이 나오는 구간은 또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. 때문에 만약에 내가 단기 트레이딩을 어느 정도 좀 선호를 한다. 저는 굉장히 단기 트레이딩을 선호를 하기 때문에 5만 3천 원을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수익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만약에 나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실적도 너무 잘 나오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어떤 성장에 대한 모멘텀도 충분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5만 3천 원을 결과적으로는 뚫어줄 만한 흐름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러면 5만 3천 원을 뚫어준다고 했을 때는 조금 더 보면서 이제 이전 고점 부분 매물대 부분이죠. 5만 6천 원까지는 추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달려질 것 같아요. 이제 5만 3천 원을 뚫어주느냐 뚫어주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선호하시는지 아니면 조금 더 길게 가져가시는 걸 선호하시는지에 따라서 차익 실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수익 극대화를 노릴 것인지 이런 이제 전략적인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이 종목마다 이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처럼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이 종목을 수익을 보고 아 또 다른 종목이 좋은 종목이 나올 거니까 이쪽으로 갈아타야지 라는 그런 이제 전략을 꾸려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라면 이제 그쪽을 선호하겠다라는 뜻이고 이 부분 또한 이제 시청자님의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갈릴 것 같아요. 조금 더 길게 볼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짧게 보고 다른 종목으로 순환할 것인지 이 부분은 시청자님의 선택에 맡겨져 있다라는 부분. 다만 단기적인 흐름은 충분히 좋게 나올 수 있다 정도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하나솔루션 모멘텀 힘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. 5만 3천원을 기준으로 해서요.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시든지 아니면 조금 더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면서 뚫고 조금 더 큰 상승을 기다리실 건지 선택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어느 쪽이든 지금 수익을 잘 볼 수 있는 구간에 있으시기 때문에 결정 현명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하나솔루션까지 진단 도와드렸고요. 감사합니다.